이야~~ 큰일 났다 아이고~~ 통어 산업 아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진짜 맛있지 아 지금 배출값이 안 돼 홍어에다가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아 힘들다 술 다 깼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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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 어디 숨있어 아 있어요 전기야 전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명렌즈가 필요해서 여기 있는 국산거 로드용을 샀는데 허리도 안 끼고 괜찮습니다 65,000원 66,000원 저는 2만원짜리 10,000원 5,000원 70,000원 5,000원 10,000원 더 찬송 21,000원 이곳에서 강에 달콤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4,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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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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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복근 너무 좋습니다. 상쾌하고 아주 기분 짱입니다. 더 기분 되게 좋다.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와, 끝날 뻔했어. 보러 갈까? 네 그래요 기분 되게 좋다 경치 끝냈는데? 경치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네 오우 소락산 같아 끝났나 여기에 큰경 뭐 덕산기 저리가 하던데? 여기서 길이 없어? 가을에 이거 가을에 엄청 달아 가을에 엄청 맛있는 거 많이 하던데 이게 신품종이에요 산에서 원래 큰게 정상인데 이걸로 설거지했어요? 가을에 따가지고 말리시면 표피가 다 없어지고 나면 이렇게 수세미처럼 거칠게 변해요 그걸 가지고 옛날에 설거지했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어 이거 6.25 때 거 아니야? 6.25 때 거 아니야? 6.25 때 거 아니야? 저희는 없으니까 아 그래요? 네 놈이 널에 1.25 때 거 아니야? 어설퀴 게베락오자 주 adel son 솔라 미요 라라라라 라라라 오 솔라 솔라 미요 짜랄 터뜨노 설치됐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